아 멋졌어요 아주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네이분 아 얼굴들도 이쁘고 춤도 잘 추고 개인기들도 요즘에는 하나씩 다 준비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돌 그룹으로 나오면 뭐 좀 있으면 하나씩 보여드릴 거 없을까요? 일단 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일진 모르겠는데 손이 이렇게 360도로 꺾이는 거거든요 네 해보세요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라이키를 맞춰서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이 불러주세요 네 똑같았어요 하나씩 떨어질 때 그렇게 떨어져요 다 똑같이 다시 한번 네 제대로 하나 둘 셋 셋 넷 넷 제 생각에는 잘 안될 거 같은데 한번만 더 해볼래요? 아니 추가열 씨가 물병을 잘못 준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물병 바닥이 좀 넓어야 조금 있을 텐데 넓은 걸로 다시 갑니다 네 그리고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밑으로 조금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? 중심 때문에 한번 더 해보시죠 그래도 이거 뭔가 해보시려고 하나 둘 셋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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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하시는 거로 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는데 물병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물병 어휴 좀 넓은 물병 좀 갖다 놓고 물을 드시지 그래? 저 여러분 어땠습니까? 저 여러분 어땠습니까? 수고하셨고 Demon 학습 신로녹 Amongte Dog